9월 2일 금요일 아침 말씀 애써서 8장 8절로부터 17절까지 소리 맞춰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시한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시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고조설 역절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11절 조서에는 왕의 여러 고울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력하는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시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다를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하게 역절히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송 수산에도 반포 되니라 그 조절 머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손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제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페르시아 바사제국에서 멸절비게 당했던 이 유다인들이 이제 합법적으로 모든 그 위험에서 벗어나서 이제 기쁨을 누리는 그리고 평안을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게 된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살아가는 땅이 원래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던 바벨론 그리고 그 바벨론이 다시 페르시아 제국이 점령함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의 통치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곳에 정착한 사람들인데도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셨고 저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을 인정해 주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높여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 장면이 마치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거두고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라에 이르렀을 때 금멸유간을 우리에게 쓰여주시고 의의 세메포를 입혀주시고 천사들의 찬송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쁨을 누리며 우리도 함께 찬양하는 모습과 동일한 모습 아니겠는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망하지 않으냐고 우리의 영원은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이 모르드게가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비록 우리들은 먼 타구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그런 신세들이고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우리 민족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 죽어가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믿음대로 당당하게 나아갔던 모르드게 그래서 에스터에게도 자기 조카지만 자기 사촌 동생이지만 딸과 같은 에스터에게 그 믿음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준비시키잖아요 네가 왕위에 있는 이 자리는 지금 이 순간을 위합니다 하나님이 이 순간을 위해서 너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이곳에 있게 하셨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너에게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으니 우린 이 사명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거기에 에스터가 동의하잖아요 아멘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처럼 아멘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단호하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다 마음을 먹었지만 마음만 먹는다고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일을 금식 선포하고 또 나를 위해서도 3일 동안 금식하며 모든 사람들이 기도해달라 그리고 담대에 나갔을 때 악한 자는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 택한 자가 다시 승리의 역사로 반전되는 역사가 나타나가 결국은 그들이 사명을 놓지 않느냐 하고 끝까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완전하게 세상에서 완전하게 왕의 인장이 찍힌 그리고 예전에 잘못되었던 그 법이 그 명령이 다시 완전하게 취소가 되고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일까지도 말끔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잘못되어진 것들을 그대로 내버려 둔 채 내버려 둔 채 그냥 지금 당장의 모습만 좋아지면 다 해결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게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됐어 이제 다 끝났어 과거의 삶은 어쨌든 그 과거의 흔적들과 오물들이 묻어있는 것은 어쨌든 나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됐어 끝났어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잘못됐던 것들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총산하는 것 겉옷만 갈아입는 것이 아니라 속옷까지 깨끗하게 갈아입으라 이거 완전한 거지 그런데 그렇지 않게 생은 생활을 잘 알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에 섬기고 겉은 새 사람인데 속은 옛사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옛사람 그러니까 자꾸 예전의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예전의 세상 가운데 속했던 것들이 나를 지배하다 보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장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오히려 영광을 가릴 때가 많아요 저는 오늘 이 하만이 유다인들을 멸절시키려고 금 1만 달란트를 왕에게 갖다 주면서 그리고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명령을 받아낸 조서 이것이 완전하게 번복되어지고 취소시켜지고 그리고 그 왕의 새로운 명령이 취소시키고 그리고 오히려 유다인들을 보호하게 하는 이런 법이 다시 반포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온 지역에 다시 새롭게 급하게 전달되어지는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섬리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단 하루 만에 전국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는 우물쭈물하지 않는 거예요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고 해서 그 긴 장대에 매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르드게 하만의 미움을 받고 그리고 왕의 암살 기도를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왕을 살려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자기의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고 여전히 성전의 문지기로서 있는 등 없는 등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켰던 모르드게 자기의 민족이 다 죽음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모르드게는 쿡쿡하게 누가 알아주지도 알아주지 않던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갔을 때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는 하나님의 인정하심 속에서 또 세상의 인정하심 속에서 큰 축복의 사람 큰 승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기한 자로 높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모습이 15절에서 기록이 되고 있어요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부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세 가는 배의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경이 있는지라 아멘 오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의 어떤 어렵고 힘들고 뭔가 꽉 막힐 것 같은 이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겐 반드시 모르드게에게 나타난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어떨 때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사명의 길을 당당하게 생명을 걸고 보러 갈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높여주시고 승리해 주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저께 우리 지역에 정말 힘들게 목회할 수 있는 교회를 네 곳을 방문을 하고 목사님들과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또 위로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안에서 집행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밟았습니다 너무 가슴 정말 그 어렵게 목회하는 목회 현장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이 가끔 막힐 어떻게 야 세상에서 정말 막 노동을 하고 정말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보다도 더 막막한 삶을 삼아 저분들이 뭐가 부족해서 공부를 안 해서 아니잖아요 대학원까지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주의 선한 길을 걸어가려고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아본 적이 오히려 당신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사모님 목사님들이 일을 해서 교회 월세 내고 이자 내고 관리 내고 당신들은 한 푼도 돈도 못 받고 그래도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고군분도 하는 것 차라리 목회 안 하고 나가서 다른 일을 하면 여러분 그렇게 살겠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3년을 했는데 3년 동안 교인이 한 명도 없나 봐요 한 명도 없어요 너무 제가 마음이 답답합니다 물론 교인 성도들이 한 분이 이런 상가교회 자그마한 교회 개척교회 나오는 일이 정말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그래도 3년 동안 한 사람도 안 오냐 그럼 앞으로도 올 거냐 목사님하고 심각한 얘기를 나누면서 정말 이거 생명을 걸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게 오늘날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찾아다녔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보지만 이게 정말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보고 함께 일어나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날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래도 생활 걱정 없고 건강에 걱정이 없고 또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자녀들의 삶의 평안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 이게 나는 됐어 이게 아닙니다 조금만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서 같이 중부 기도할 아 내가 다니는 교회는 괜찮아 내가 다 다니는 교회는 그래도 교인들이 많아 안정돼 있어 그럼 되는 겁니까 한국 교회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다 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부흥된다고 아닙니다 결국은 망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조금만 마음을 좀 나누면서 이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니는 교회만 아니요 여러분이 큰 교회 안정된 교회를 나가니까 그 교회가 안정된 거지 여러분이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삼각교회 교회는 한 명도 없는 교회에 여러분이 출석할 용기가 계세요? 그곳에 등록해서 교인들 용기가 계세요? 자신이 없잖아요 용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는 오늘 이 시대에서 우리가 모르드게의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으니까 아 그냥 안정되게 그냥 평안하게 살자 여기가 아니라 조금 우리가 부담을 가져서 조금 어려운 그런 주변을 한번 돌아보고 또 지금 어려운 고통당하는 우리 한국 교회 이웃 교회들을 조금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하자는 거죠 뭐 여러분들 보고 물질로 가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할 때 조금 기도를 나누는 거예요 그냥 무심코 지나갔던 교회도 알지 못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는 거죠 마음에 담았다가 저희 교회도 지금도 제가 알지 못하는데 어떤 뭐 성도가 이름도 안 알려주셔요 그냥 오늘 교회 다니던 사람 성도입니다 하면서 제가 조금 형편이 될 때는 한 번씩 성경금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10만 원씩 지금 비정규적으로 계좌로 헌봉을 보내는 분이 있어요 이름을 달리라 다리켜달라고 이름도 안 알려주셔요 전화번호도 안 알려주셔요 감사 인사도 못해 그런데 당신이 당신은 큰 교회죠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면 이용인 지역이 큰 교회인데 상가교회가 코로나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힘드셔요 그래서 조금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도 뿐만이 물질로로 막아냐라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이런 축복과 은혜를 내가 누리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현장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기도의 용사들이 있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조금 이제 우리 나눠서 주변에 어려운 교회들 목회자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들에서 여러분 조금씩 한번 오늘 그래서 기도할 때는 여러분 저 파키스탄 아 어디 뉴스 보셨죠 국토의 3분의 2가 물에 잠겼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일일이 그곳에 벌어졌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더군다나 어려운 나라인데 우리가 오늘은 좀 그런 마음을 좀 나누면서 하나님 하나님 은혜가 모두에게 그래서 최후의 모르드게가 이런 영광과 종교의 자리에 앉은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 어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그런 얘기하시고 또 많은 나라에 고통당하는 그런 우리 먼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오늘도 힘차게 달려가시고 오늘도 저녁 8시에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성령 집회로 또 모여서 힘 뜨겁게 찬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사명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의 능력을 주셔서 믿음의 믿음을 주셔서 주님 기쁘시게 하고 영광받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더하시고 또 기도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어제부터 시작된 매일 밤 기도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을 허락하셨으니 저들을 통해서 큰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큰 불이 되어죠 지금 침체되어 가는 교회들과 어려움 당하는 이들에게 소망의 빛으로 하나님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주기도문도 우리 함께 세번역으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